이번 맵은 1.7% 1분 52초 뭔가 이제 코인을 찾아야 되나 본데요 이런 맵이 좀 짠 나지 어 버섯주네 잠깐만 코인 엄청 많아 이 동전으로 뭐 힌트 주는 거야? 뭐야 왜 왼쪽으로 가라는 거죠? 가 아니라 여기 있다는 건가? 뭐지? 아하 요렇게 승전이 왔어 아 왜 이래? 뭔데? 잠깐만 다시 보자 뭐야 왠 중간 세이브가 볼 수 있어 아 잠깐만 이거 순차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? 잠깐만 일단 문 들어가는 거는 패스하고 뭔데? 이 화살표의 의미를 모르겠네? 들어가야 돼? 일단 정면부터 가보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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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쉿 대충 대충 근데 뭐 매 패턴은 알겠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한 구간에 하나씩 이렇게 숨겨놨나본데 어어 뭐야 열쇠 줘 열쇠가 아니라 코인 뭐야 아 아 코인 있었어야 될텐데 아 아 나씨 진짜 뚫려있네 방금 구간에 하나가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못 봤죠 그래 나 안 들어와 잘 Rosa 안 들어와 가지고요 안 들어와 잘 안 들어와요 뭔데? 안 들어가지고요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아 방금 여기 하나 있었어야 되는데 안 보였거든요? 어 애벌레 저기 사이에.. 아 안돼 아 여깄구다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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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안돼에에에에에에에 아 점프했다구여 점프했다구 좀 시간 좀 걸릴 것 같죠? 깨는데 어 뭐야 왜 안들어가져 아아 아앜 어어! 중간 세일은 어디지? 여긴가? 중간 세일은 어디지? 기억이 안 나네 어디로 가야되나아 기억이 안나네 아 저기있다 코인 저기있다 여기 또있다 오 여기 두개나있다 대박 어디있어 어디로 생기는거야 오케이 끝이야 다 돌아본거 같은데 다 돌아본거 같은데 죽을뻔했죠 일단 꽃부터 좀 먹고 여기 없던데 아 저기 하나있다 오우샛 아 그렇구만 저 오른쪽도 길있나 그냥 두 눈 부릅뜨고 그냥 찾아봐야되네 이거 왼쪽에도 있던거 아니야 그러면 아 먹고났지 여기는 얼추 이제 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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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 찾은거 같긴 한데 일단 여기 돌 위에 하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도 하나 있나? 어? 이새대는 마냥 어? 어 어디지 이제? 여기 오른쪽은 저거 다 갔다 왔는데 아 여기 오른쪽에 설마 하나 더 있나? 생각해보면 거기에 그 벌레들이 있는데 있을 법 하긴 하거든요? 어 왜이래? 이쪽에 하나 있네 역시 아 나머지 하나 어디지? 나머지 하나 어딜까? 아하 하나 남았는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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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없고 하나 하나 여기 뭐 어딘가에 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스읍 아 넘네 resc sunny 이 whereby national 짐 야, 거기 가볼게요. 여기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?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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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론은 없을 것 같긴 한데? 여기가 여기네요. 음, 젠저. 어디야? 여기 있네? 야, 여기다 생겨놨어. 피우시드, 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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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! 그리니랑 조그랑이란 자유아 붕떼은 조금, 더 깊게끔씩 Just little man 와, 흔, 깊게끔씩 그냥 그냥 매운 거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